오늘은 과메기 드디어 과메기 오늘은 2차전이죠 과메기 다른 데서 시켰어요 그려그려 두개는 너무 작으니까 급하고만 마음이 다 들어가서 있을까? 몰라 여러분들도 과메기 맛있게 드십쇼 지금 와이프가 배고파서 전투적으로 먹고 있어요 과메기 몰고 가세요 볼빵빵한거 봐 맛있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쌈장이랑 넣어서도 한 잔 이렇게 넣어서도 음 음 음 과메기 진짜 좋아하는구나 응 자기의 센스를 믿어보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과메기의 삼행시 과 과분하다 매 매우 과분하다 기 기똥차게 많이 집에 가라 하하하하